아... 짜증나... 진짜... 아니, 자기 왜?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진짜.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제가 막 문으로도 나가고, 전자레인지 문으로도 나가고, 냉장고에서도 나오고, 어제는 이제 냄비 안에서도 들어가니까, 이제 할 데가 없는 거야. 아, 어떡하나, 진짜. 에? 자기? 또 하나 있잖아요. 어디에? 에? 여기!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자, 코리코! 코리코! 코어, 괜찮아? 선륙굴 입구! 와, 가게가 많이 있어요! 와, 보세요! 귀여워! 시장이가! 이게 동굴이에요. 이게 동굴이에요? 맞추고 상상한 동굴이 아니네요? 아니겠지만요. 행복하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지루하다. 아니, 너무 귀여워. 아, 아가씨. 여기 몇 번씩 돈에 구워넣어, 지금. 어? 감사합니다! 여기 한 포만 원 하니는. 와! 잘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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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에? 석류... 어, 무슨 갈비뼈 같아! 그치! 공룡 갈비뼈! 감사합니다! 와! 조심, 조심, 조심! 어, 저기...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 계단에 있습니다! 계란이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와! 동교로는 거... 아이들이 잘 왔다 갔다 갈 수 있겠네요. 크리콘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맨날 만화처럼 생각할까? 아, 너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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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자기 천도네! 진짜 헬멧도 덕분에... 머리를 안 다쳤고요! 그쵸, 자기! 나는 헬멧이 작아서... 헬멧 때문에 죽겠어요! 작아서! 작아서!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왕비천! 이게 대게... 돌솥 비빔밥! 개짜박이! 이거는 개찌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개짜박이 2인의 비빔? 하나 하나 먹을까? 응! 먹지 말까? 먹어봅시다! 감사합니다! 뭐 하나입니까? 그러네? 이거 하나... 이거 뭐예요? 동치미! 맛있다! 맛집이겠는데? 응! 무슨 냄새지? 뭔가 다시랑... 한참 냄새인가? 개... 어... 개 사줬어! 이거 드셔봤어요, 자기! 어떠세요? 생각보다 맛이 하나도 안 진해! 아, 진짜요? 모양만 보면... 엄청 짜고 있는데... 하나도 안 진해! 오늘은 두부 먹는 거 같아요! 두부! 오, 두부?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세요! 네? 진짜... 매콤한 느낌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그치? 진짜 부드럽다! 그치 그치! 진짜 저는 울티나서 제일 맛있게 먹었어요! 뭐야? 제일 맛있어! 아... 아... 멘두를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풍당차 풍당! 콜! 콜! 감사해요! 고마워요! 한국에 오고 나서... 많이 신호 여행 갔다 왔네! 감사합니다! 한국 보호 어디 갔지? 칸지! 저게구! 산정보! 울지! 바다를 갔는데? 이렇게 등산을 싫어하지 않나? 괜찮아요! 아, 진짜로 와! 진짜 솔직히 안 돼! 아, 진짜 뱀이 없음! 진짜 괜찮아요! 독이 있는데 믿잖아! 머리가 삼각형! 응! 그거 일본어 뭐야? 마무시! 마무시? 한국어? 살모사! 살모사! 한짜데? 살이 날 때 살! 모아! 탈모노 모아! 자기 모아의 모아! 몸이 안 좋아서 하나도 못 먹었네! 39 мор 동생! 적용으로 보내 connects 자기 모아홉 외상을ez hoe 스크버 타이밍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특별 장치가 필요한데요! 태어나는 collaborative가 많아요! 목에 combinters 니 아 escre다가 이제 저희는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창고 오니까 아이 니 아이pared 세 pontos 여기부터는 카메라가 음성이 안 들어가서 집에서 녹음을 나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생각보다 물이 다 뜯다고 시원했어요 본격적인 스쿠버다이빙을 하기 전에 스노클링으로 물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보는 상황이었어요 호흡이나 이런거? 그래서 이제 물에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어우 복근 근육 봐 근육 이야 멋있죠? 에? 멋있죠? 누가요? 저 자 지금 방금처럼 했던 것처럼 얼굴 넣어서 일로 오세요 저기 밑에가 5미터입니다 아 기쁘다 그러게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밑에서 다른 분들이 막 하고 계시고 훈륭하고 있었잖아요 해양군인들 해양경찰분들 아 근데 돌골에 그림도 있고 아 그러네 야호 하고 있네 그리고 이때는 괜찮았지? 진짜 괜찮았어요 자기가 리더 해주시네 근데 배가 자꾸 무거워서 이 정도인가? 뭔가 자기가 저를 보면서 우 우 우 웃음소리 냈잖아요 아무튼 내가 갑자기 중간에 코리코가 봤는데 너무 웃긴거야 제가». 뭐 그냥 뭔가 되게 크리코가 나를 만나서 뭐를 하고있나 홑호호 왜 verk재기가 뭔가 disemow 뭔가 불쌍하기도 하고 기관적으로 보며 알고 uwagę 네 얼굴을 봤는데 너무 웃긴거야 이게 제가 웅우 U 웃었잖아 fter 그때 물이 마 지 glaube 그때를 지내 많이 먹었어요 여기 여기 ok 으음 위 괜찮아? 쿠리코 여기서 자기는 웃고 있잖아 근데 쿠리코가 몸을 떨고 나를 이렇게 세게 끌어안는지가 없었어요 진짜로 빙의 혈이 되는 거 같은데? 어 이거 봐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저거 잡을 데도 없는데 저걸 잡았잖아 왜왜왜왜왜 자 오케이 그러면 그래도 선생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진짜 쿠리코 입술도 완전 하얀색이고 이미 물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 거야 왜냐면 물도 많이 먹고 호흡이 할 수 없어졌어요 갑자기 이거는 스노클링보다 편하니까 아 진짜? 근데 진짜 무겁더라고요 이게 몇 킬로 있잖아 20킬로 넘었던 거 같은데 입에 들어가는 거? 약간 아까 트라우마가 있어서 많이 세게 물었어요 아기가 하는 거 뭐지? 젖꼭지가 아닌데 뭐지? 젖꼭지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니 아니 기다려 영어 이야기 하지마세요 아니 진짜 무슨 꼭지인데 보여드릴게요 우유 꼭지인가? 자 사다리 놓지 마시고 저.. 자세 뭐야? 위자가 있나? 드디어 그때 바닥에 처음으로 당한 거야 이때 저 그때 진짜 몰랐었어요 나도 어디까지 있는지 저 진짜 서있네 그리고 잘한다 아니 아니 이거 불편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 바퀴만 돌고 오자 약간 산책 응 근데 그때도 제가 어디에 뭘 하려고 하는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에? 저만? 자기는? 설명해줘 내가 설명을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거 한 번어도 못해 여기서는 저희가 선생님이랑 출발 아 너무 행복했어 너무 행복했어 네? 저요 감사합니다 아 저 때 진짜 너무 행복했는데 수영을 내 몸이 이렇게 하고 싶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진짜로 아 저 사실 한국 오요기타이다 스윙 선생님도 그러니까 그 후기히 에? 가니 홀 을진데게 앗 아 나 벽에 그림을 그려놨네 을진데게 넣어 그리고 근데 카메라에 주민이 있으니까 좋은 게 먼저 알아? 가기 귀찮아 일 때 주민만 하면 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1분 2일 더 그리고 뭐해 여기서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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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아니네 찍어? 아니네 아니네 잘 와봐 다 잡아 봐 에이 여기가 하트비치고 하트비치? 뭔지 알아? 왜요? 하트모양이라서 하트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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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렇게 하트잖아 하트 네? 감독 아니에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온 건데? 저기가 하트잖아 어디? 저게 무슨 말이야? 국립해양과학과에 왔습니다 도키도키가 깊은 물속 엄청 무서워요 와 신기하다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맨날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요 계곡 아니었어? 계곡목방 할까요? 원세러분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 나이 verschiedene 아 진짜 크다 국내 최장 길이 스카이 워프입니다 베이덱 홀 400미터를 수영해서 온다고 생각해요 벌써 고래가 먹었을때 진짜? 머리가 언제 이렇게 돼? 저도요 소프트크림 같아 조심해 조심해 가운데로 가 몇 킬러까지 괜찮은거에요? 아 괜찮아요? 내려갈게요 빨리 가시고 가 지금 물이 아니겠다 이정도는 물 안에 들어왔어 저기 화면나 개무서워 와 대박 진짜 무서워 저는 바다 이런거 되게 좋아하는데 무서우면서 좋아하는거 있잖아요 와 진짜 무서워 떨려 우와 대박 우와 물고기 많다 더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부유물이나 플랑크톱 뭐 이렇게 새끼들 이런거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게 보이실거 같아요 네 네 홀 우와 아니 왜이렇게 많아 우와 물론 지금까지는 상황은 안나다르지만 바다는 얼굴이 봐야 하는데 확실히 왜이렇게 그이 있으면 진짜 변화해 여기에 지금 현재 상황이 왔는데 조금씩 상황이 왔는데 오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봤잖아 살아 뭐야 확실한 헤어리 거기서 뭐야 뭐야 어 네 어 무슨